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의 맞수 토론이 어제 MBC TV에서 있었습니다. 후보 4사람이 총출동해서 그동안 8강 대결을 하다가 4강으로 대폭 좁혀졌고 상대는 이재명 후보의 아주 묵지막지한 이런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적임자라고 자처하면서 지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서로가 적임자다, 이재명과 붙을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아주 몰아쉬웠습니다. 홍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당 해체 발언한 거 이게 홧김에 한 거 맞죠? 이렇게 몰아쉬웠습니다. 그때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제주 선대위 임명식에서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아주 격하게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정신 못 차리고 치열하게 우리가 다음 선거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3개월이 됐다라고 답을 했고 홍 후보는 저는 26년이 됐다. 3개월 되신 분이 당 해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입당하면 추대할 줄 알았는데 경선 과정에서 문제점이 속출되고 몰리다 보니까 홧김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대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나라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 주인은 당원이다. 당의 중진들도 당에 오래 계셨지만 헌신했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당원 지지 덕분에 많은 걸 누리셨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것도 문재인 정부가 싸웠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해줬고 그런 과정에서 나왔고 그런데 이제 밖에 있으니까 이준석을 포함해서 상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당에 들어오라 하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압박이 왔던 겁니다. 압박.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 낙마한다는 등 이렇게 곧 제거된다는 등 이런 발언을 했고 많은 탄압을 받아왔는데다가 이어서 정권으로부터 또 고발 사주 의혹이다 하고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 장모도 사실은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대해줄 줄 알았느냐 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재해줄 거라고는 아무 생각도 안 했다. 오히려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당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출마하도록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 의원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들을 언급하며 도덕성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덕성이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이렇게까지 도덕성이 형편없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윤 후보 도덕성 문제가 많다. 본인도 문제가 걸리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우진 사건 관련성. 그러니까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윤우진이라고 해서 윤대진 검사의 형이 과거에 세무서장을 하고 있다가 돈을 받은 혐의로 돼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 외에 26개의 사건은 거론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전 떳떳하다.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하는 걸 가지고 홍 후보가 말하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이 정부와 대립각을 시험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그때도 다 나온 얘기다. 제가 총장 시절부터 이 정권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켰다. 이렇게 의혹들을 일축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지금 윤 총장만큼도 정권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받은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있는 야당으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또 거꾸로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과 대립할 때는 현재의 여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찍어내기 위해서 감찰, 직무배제,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과정에 지금 징계까지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징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나중에 결국은 금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윤 총장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또 나오자마자 줄리 논쟁이다, 엑스파일이다.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명백하게 지금 제보 사주 의혹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발 사주했다는 것 자체를 만드는 공격성이 강하다는 것은 박지원과 조성은이 결탁해가지고 제보를 대서 박지원의 사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그 동안 쭉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부의 공작성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 도덕성 문제보다는 지금 홍준표 후보는 도덕성이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전투력입니다. 싸워야 한다. 이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다음에 이 재명 후보와 싸우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아니라 국민을 얼마나 설득하고 전투력 있게 굳세게 그리고 좌파 정권의 무지막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바로 엄단하고 척결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들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공개를 하니까 그때 다 나온 이야기다. 총장 시절부터 이 정권이 제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짠 맞춘 공작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시 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자 상세히 반론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10년에 아내가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도이치시 모토스 관련된 사람 그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면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주식을. 그런데 넉 달 정도 맡기니까 도이치시 모토스 뿐만이 아니라 10여 가지를 투자했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내고 그 사람과 절연을 했다.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당시 신한정권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까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이치 모토스나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또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고 있는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을 같은 야당에 있는 대선 후보들이 같이 공개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가 야당인지 이당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위양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실행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서 보석으로 나왔다. 저는 법정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고등법원에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심리가 안 됐다. 그래서 더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형사사건이니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렇지만 홍 후보는 더욱더 몰아붙였습니다. 본인과 부인, 장모 리스크가 이렇게 큰 후보는 처음 본다. 도덕성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이재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피장파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장파장이다. 그러자 윤 전 총장도 홍 후보의 천안 문제를 꺼내면서 반격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후보님의 천안이 어디 무슨 교도소 공사해준다고 했다가 실형을 받은 건 본인의 도덕성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홍 후보의 천안이 뭔가 교도소 관련 공사를 해준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실정법 위반이 돼가지고 실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부인, 장모 문제가 있으면 홍 후보의 천안 문제는 그러면 이거는 도덕성 문제가 아니가라고 대받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윤 후보는 직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직계가 아니고 윤 후보는 바로 부인이니까 직계가 아니냐 이렇게 대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국민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나. 진흙탕으로 이렇게 당을 26년 지켰다면서 지사도 좀 했으면 격을 갖추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홍 후보가 윤석열을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것고 윤석열은 이걸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과 방어는 보는 사람도 유쾌하지도 않고 이긴다고 해서 승리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하자면 네거티브 같은데 이런 네거티브는 보면 볼수록 더욱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같은 진영에 있기 때문에. 같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이재명에게 공격을 하면 이게 시원하게 느껴지고 청량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재명이 아니라 또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하고 나더라도 나중에 보면 공격하는 사람이 잘했다. 또는 방어하는 사람이 몰렸다. 이런 소리는 듣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 방어를 하더라도 이런 것보다 이재명에 대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이게 윤석열에게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되게 몰아쉬웠지만 그러나 몰아쉬웠다 하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가 드러난 게 없고 그렇고 그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점수를 더 얻었다 하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속 몰아쉬웠다가는 나중에 원팀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숫자로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후보가 당 후보가 된다면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도와줘야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 선대위가 되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가 나서서 선대위원장이 돼야 그래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감정 대립으로 가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지고 선거운동 토론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후위증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제명을 지지하지 않겠다. 14, 5% 외에는 나머지 수 빠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점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 공격은 이재명에게 정책 대결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